안녕하세요. 웹 프런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. 오늘은 변수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려 합니다. 변수라고 하면 이미 용어에서부터 변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변수 사용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. 그게 바로 불변성, Immutability입니다. Constant, 상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불변성이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바스크립트에서 hello라고 하는 변수를 let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을 했습니다. 너무나 당연합니다. 그런데 이 당연한 변수를 두 가지 타입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선언 후에 값이 바뀌는 경우입니다. 변수 선언을 하고 다른 값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선언하고 나서 값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. 두 번째는 그럼 상수인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이 예제에서 let 키워드를 통해서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상수 역할을 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그동안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걸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여러분이 남이 작성해놓은 코드를 읽고 수정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코드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 let으로 선언되어 있는 어떤 변수를 만났습니다. 변수 이름을 잘 지어두었다면 일단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통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. 이 변수는 나중에 값이 수정이 되는 걸까? 아니면 그냥 여기서 선언한 값을 계속 사용하는 걸까? 그럼 코드 작성자는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.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작성한 코드인데 그걸 날로 먹겠다고? 내 코드를 모두 다 읽어보기 전에는 넌 알 수 없을 거야.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.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. 여러분이 친구한테 선물을 받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고맙다고 메시지를 보내려 합니다. 그런데 실수로 선물 고마워 라고 써야 할 거를 선물 개판이네 라고 보내버린 겁니다. 분명 여러분은 고맙다고 말하려고 한 거지만 친구는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.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let으로 선언해두면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의도가 있었던 간에 코드를 읽는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. 다 읽어봐야 이게 상수인 건지 변수인 건지 알 수 있겠죠. 일단 자바스크립트에는 친구와 싸우지 않도록 간단한 보조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게 바로 const입니다. 변수를 const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을 하면 그 뒤에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선언을 하고 값을 변경하지 않는 변수에 대해서는 const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let은 선언을 하고 값이 변경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확실히 다툴 일이 줄어들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. 이걸로 충분할까요? 사실 아쉬움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. 일단 하나는 여전히 값이 바뀌지 않는 변수에 대해서 let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const은 const지만 let은 const일 수도 있고 let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es-lint 같은 lint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습니다.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더 거슬리는 부분입니다. const 키워드가 사실은 상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바로 아래 예시를 보시면 hello-vence의 배열을 할당하고 const로 선언을 했습니다. 그런데 배열 내부 값을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. 분명 아까 값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하네요. 그런데 이건 버그는 아니고 정상 동작입니다. const가 하는 역할은 사실 할당한 값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전부입니다. 그런데 배열과 같은 경우에는 const를 선언한 hello-vence에는 배열의 reference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실제 배열의 내용이 바뀌든 말든 reference는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.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사실 저도 이 const 키워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.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이름을 지어버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. 나중에 진짜 상수나 불변값을 넣으려고 할 때 이름을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요. 일단 지금까지 보신 건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변수 선언 방식입니다.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은 타입의 상수와 변수가 존재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불변 변수입니다.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.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 let 키워드에 해당하는 변경 가능한 변수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 const 키워드에 해당하는 참조 불변 변수입니다. 할당한 값 자체만 변경 못하게 받고 만약 값이 참조값이라면 참조하고 있는 실제 값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두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아쉽지만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언어 규칙에는 이 둘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없습니다. 이뮤터블 밸류, 불변 값입니다. 할당한 값이나 참조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것을 보장합니다. 이뮤터블 밸류로 배열을 선언했다고 하면 const와는 다르게 선언하고 나서 배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컴파일 타임 상수입니다. 보통 constant, 상수라고 말할 때는 이걸 의미를 합니다. 얼핏 보면 불변 값이랑 상수는 서로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. 이거를 보시죠. 헬로우 변수는 컴파일 타임 상수가 될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이 어디서 실행되든 상관없이 같은 ABC라는 문자열로 고정이 됩니다. 그런데 바로 아래 월드는 어떨까요? 실행하기 전까지는 월드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건 선언하고 값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불변 값은 될 수 있지만 상수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개념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? 삶이 무료하고 지칠 때 무언가 다툼이 필요하시다면 모든 변수를 뮤타블 밸류로 선언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어떤 방식이든 흥미로운 이벤트가 생길 겁니다. 만약 혼자 작성하는 코드라면 스스로랑 좀 더 친해질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게 아니라 읽기 쉽고 좋은 코드를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. 일단 무언가 변수를 선언하려 할 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겁니다. 상수를 쓸 수 있으면 상수를 사용합니다. 그 다음으로 불변값이라면 불변값, 그게 아니라면 불변참조,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가변 변수로 사용하는 겁니다.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개념을 모두 지원해준다면 가장 좋겠습니다. 그렇지 않더라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일단 가볍게는 변수 이름 규칙을 통해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. 아니면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. React에 Immutable.j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일단 실제 적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변수 사용하실 때 이 개념만이라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더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. 오늘은 이렇게 변수 선언 방식을 네 가지로 나눠서 가볍게 다뤄보았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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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